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학교법인 감리교 신학원은 당초 5월 31일 열린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에 오른 현 박종천 총장과 송성진, 우호정 교수 중 한 명을 총장으로 선출할 계획이었지만 후보 선출 과정에 불만을 품은 이사들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달 20일 진행된 이사회도 같은 이유로 연기됐고 4일 열린 이사회 역시 간담회로 대체됐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오는 13일 다시 이사회를 열고 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대측 이사들은 총장추천위원회에 올바른 설명 없이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교회가 주최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오는 11월 1일 시작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전국 21개 지역 36개 거점교회와 2천 명의 서포터즈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거점교회는 향후 준비위원회와 함께 권역별 기도회를 열고 홍보 패키지 및 기도책자 발송, 서포터즈 기도회 등에 참여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1일 열린 협약식에서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는 다니엘 기도회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순수한 연합 기도회라며 21일간 같은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자고 말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한국교회의 효과적인 전도법을 제시해 교회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행복한 전도 세미나가 꿈이 있는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 강사로는 작은교회 살리기 운동본부 박재열 목사, 전도는 어명이다 저자 김두식 목사, 모유전도법 저자 어모섭 장로, 성도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저자 황일구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복음의 능력 전도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선 황일구 목사는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이론과 방법으로만 전도하기 때문이라며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반드시 전도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 김용희 목사는 지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기도를 통해 전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4대 종교 유적지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기독교 술래길을 개발했습니다. 술래길 탐방 코스는 영광 숙제기 공원을 시작으로 야월교회, 칠산타워, 신한문중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등 서부권과 여수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관, 애양원, 엑스포 해양공원 등 동부권 총 9개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은혜로운 길, 전남으로의 초대란 책자도 제작해 기독교 관련 유적과 인근 관광지를 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기홍 전라남도 관광과장을 전남은 4대 종교 유적지 인근에 체험과 힐링 관광 자원이 많아 술래여행의 최적지라며 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항일 역사의식과 희생정신을 학습하는 특화 상품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사역단체들이 북한에 남겨진 탈북민 자녀들의 긴급 구출을 위한 후원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탈북민 A씨 부부가 북한에 남겨두고 온 아들의 이야기를 전해 장례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A씨는 병만 고치고 돌아갈 계획으로 12살 아들을 북한에 남겨두고 왔는데 탈북한 사실이 북한 당국에 알려져 아들이 꽃재비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 한국교회 연합 공동대표인 임창원 목사는 북한에는 5천 명의 아이들이 부모 없이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해 꽃재비로 살고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그들의 아픔을 품을 수 있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전 캠프는 7월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개최합니다. 특히 청소년 캠프에는 김유한 목사, 이성훈 목사 등이 강연자로 나서며 소리엘과 PK, 힐링이 찬양 콘서트를 실시합니다. 수련회 장소를 방문해 영화를 상영해주는 찾아가는 영화관 프로젝트도 진행됩니다. 기독교 영화 전용관 필름 보럼은 교회가 저렴한 가격에 기독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기적을 믿습니다 특별전을 기획했습니다. 이 밖의 영남신학대학교는 영어 실력은 물론 신앙까지 키울 수 있는 제1회 영어성경 캠프를 개최하며 주발하기는 좋은연예연구소 김지훈 소장,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 등을 강사진으로 내세워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기상캐스터